먼저 신부적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잔호원은 언제나 매직한 사회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견적은 게 아니라 따스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인사를 받아주십시오. 견적은 게 아니라 따스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땅이 심장조가 아멘 저 변주영은 어머님께 사랑스러운 연기가 되도록 감사해요 그리고 남편 장모건 군은 장모건 군에게는 아주 현명한 아내가 되도록 노래하겠습니다 인사를 받아주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은 오늘 참석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현리엘